약 1분에 7분 남ORE 10분에 10분에 넘어다는데 댓글에 참고한 후... locked down elkaar을 진짜 잘해드렸는데 목이 넓은 하나가 아니라 바로 담아us 잘생겼다 이러는 pony 최저 ağr 가만히angle 딱히 너무 행복하게 목이 막 컸다 마르고 그러네요 고자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노래에게 들려드릴거고 오늘 중학교 때 쓴 노래에요 중학생의 러브스토리죠 지금은 그 친구를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슬픈 러브스토리죠 운면 안돼요 운면 반칙 이제 헛소리 그만 노래 지금 손짓님 오셨나요? 아 손짓님 오셨나요? 아 손짓님 오셨으니까 불러요 죄송해요 파울링이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파울링이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파울링이 잘못됐어요 네 진짜 네 진짜 너의 두 눈동자에 내가 비치면 좋겠어 낮에도 밤에도 네가 내 앞에 있었어요 나의 두 눈동자는 혼자는 항상 널 보고 있는데 이런 내 맘을 알까 몰라 이런 내 맘을 알까 몰라 너무 많은 눈동자에 그때 그래도 전화가 29초에 니가 떠나지 말아줘 멀리 있어도 나를 잊지 말아줘 웃음이 많아진 만큼 난 눈물도 많아져 너 내 잘못이 아냐 이게 진짜 사랑인걸 내게 날개가 있다면 더 바랄게 없어 네가 날 찾을 때마다 날 나가서 위로하게 사랑해 내게 있어줘 넌 떠나지 말아줘 멀리 있어도 나를 잊지 말아줘 다음 노래 이것만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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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비거나 부르지 말고요 비거리 부세요 네 비건이 너무 힘이 약하면 안 되는데 에엠 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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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이슬람 나나나 하나는 이거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나 눈이 있어 아, 죄송합니다